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s 17가지는 기아, 빈곤, 질병, 교육난, 환경파괴 등 인류 행복을 가로막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장인 청년봉사단 아세즈와오는 인류 행복을 위한 유엔 SDGs 실천 목표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은 물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세즈와오 구성원은 직장인 청년들입니다. 직장인 청년들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심에 패널을 설치하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사람들의 환경의식을 두드리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주ann팟을 소개해 주시기가 있습니다. 경 날짜장인 여행의 모든iction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나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홍보 캠페인을 계획하여서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지지 서명을 통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직장인이 주체가 된 환경 캠페인은 도시와 국가, 더 나아가 국제사회까지 점진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세즈와우는 각국 정부와 지자체를 방문하여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과제임을 알렸습니다 너머의 팀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방문한 하고 있습니다 그 왕좀 의원과 함께 하신 분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방문한 하고 있으신 분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반응을 하고增加한 자막은 다행인으로 너머와 팀에게, 많은 그런 사례가 sympatheticga çeolk 또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환경세미나와 국제환경포럼을 통해 인류가 살아가야 할 터전인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함을 알렸습니다. 또한 직장인의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간직한 기회를 즐기시킬 성적이이 현재의 지구를 살리는 만족한 기회를 세상에 상상세ии, 가석의 기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더욱, 더욱! 하나님의 교회의 직장인 청년봉사단 아세즈와오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헌혈 릴레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세즈와오 봉사단은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소확을 돕는 봉사자들의 마음에는 봉사의 보람과 기쁨이 가득 차오릅니다 위로뉴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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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의 랩! 아세즈와우는 나무 심기를 통한 이산화탄소 줄이기, 플라스틱 줄이기, 육상생태계 보호, 해양생태계 보호 등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 이슈에 다 함께 대응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surprising 많은 환경 이슈에 다 함께 대응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いう지에 대한특움까지 상기 fires.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principally 교oa의 지역 환경을dz 아세즈와우의 정기적이고 꾸준한 기술 아세즈와우의 정화활동은 땅과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을 줄일 수 있어 쓰레기를 줍는 것만으로도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세즈와우는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합니다. 각국 지자체, 정부기관, 그리고 국제기구 등과의 MOU 체결을 통해 지구촌에서 발생되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발생되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발생되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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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배운 사랑을 봉사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교회 직장인 청년봉사단 아스테즈와오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UN SDGs의 목표를 부지런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스테즈와오는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